제 간증을 좀 들려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 이야기는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큰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간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제 인생 이야기 자체가 샤브웟의 첫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유대인 이민자 가정 출신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러시아에서 오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인도의 의사 출신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러시아에서 포그롬으로 인해서 유대인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걸 탈출해서 도망가고 계셨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도망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셨지만 영국령 당시인데요. 그 배를 받아주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됐고 프랑스를 통해서 미국에 도착하게 되셨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배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셨고요. 우리 할머니 때로부터 의사 집안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고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두 분이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 포그롬의 괴로운 기억 때문에 미국에 가셔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곱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사남 삼녀입니다. 제가 막내였습니다. 제가 두 살이 됐을 때 가족이 해체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라지셔서 다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희를 돌보실 수가 없어서 여섯 자녀가 다 함께 어린이 마을이라는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저만 여섯 형제와 똑 떨어져서 기숙학교로 보내졌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한 학교였어요. 이후에는 군사 학교 같은 남자 전용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없이 자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 될 때까지 가족이라고는 보지도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때 저희 첫째 형이 저를 찾아서 같이 지내자고 1년 마지막 학년을 같이 끝내보자고 초청했습니다. 그때에 이르러서는 저는 이미 거듭난 상태였지만 제 믿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중에 저는 군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대에 소속이 돼서 복무를 했고요. 유럽에서 복무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저는 운동을 원래 했었기 때문에 여러 경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육상도 했고요. 권투를 통해서 챔피언 벨트도 얻었고요. 프랑스 내셔널 럭비 리그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전역하게 됐을 때는 제가 미국에서 미식축구 선수로 뛰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그것을 다 계속하지 못하게 돼서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USC라는 대학교에 갔고요. 그리고 심리학과 행동 연구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다니던 중에 제가 로스앤젤레스 보안관국에서 채용을 저한테 해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보안관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형사로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맡아서 다뤘습니다. 동시에 또 저는 할리우드에서 영화 출연 제의를 받습니다.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와 함께 출연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 형사 출신인 사람을 원했거든요. 저는 연기에 경험이 없었지만 형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연기를 마음에 들어 해서 저는 여러 출연 작품을 갖게 됩니다. 너무 연기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학업도 계속 이어갈 수 없게 되고 보안관직도 이어갈 수 없어서 둘 다 내려놓고 연기에 올인합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예수와 믿는 믿음을 나눌 전할 기회를 너무나 많이 얻게 되었고 결국은 제가 이스라엘로 가는 데까지 교두부 역할을 해줍니다. 또 제가 44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시라 사모를 만나게 된 것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였습니다. 제가 메시아닉 유대인 라비로 안수를 받았지만 사람들이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연기를 했기 때문에 유명한 배우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믿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기자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믿음을 드러내고 전하는 데에 좋은 플랫폼이 되어줬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그랬죠. 제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제가 많이 나누는 내용은 아닌데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믿음 갖게 됐습니다. 기숙학교에 있을 시절인데요. 저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기숙학교에서는 여름마다 학생들이 남자 학생들이 다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년을 마치고 나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다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었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 방학을 보냈습니다. 어느 여름에는 그보다 1년 전에는 사실 제가 세상, 바깥 세상을 본 적이 없어서 학교를 탈출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잡아서 너 왜 학교에서 도망간 거야? 그랬더니 저는 학교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여름에 제가 12살쯤 됐는데요.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여름 캠프를 찾아주셨습니다. 종교적인 아이들이 가는 곳이 있고 종교가 없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 있었는데요. 종교적인 곳은 너무 잡음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유대인으로서 그냥 비종교 아이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종교인 아이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캠프에서 한 부부가 저한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분들을 처음 봤습니다. 저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캠프가 끝났을 때 서로 작별을 하는데 부부가 저한테 고마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그랬습니다. 아 그랬더니 부부께서 내가 너한테 감사하는 것은 너가 가진 유대적인 유산 때문이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 유대 민족 덕분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고 지금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유대인으로서요.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내년 여름 캠프에 돌아올 수 있다면 답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기가 시작됐을 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성경을 읽기로 작정을 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진도가 안 나갔어요. 제가 아브라함 부분에 대해서 읽었을 때는 제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아니까 괜찮았는데 이삭과 야곱도 거기까지 괜찮았습니다. 출애국기, 레위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은 나와 다르시구나 거룩하시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따르면 저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저주당한 상태라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신 이유가 제가 이것을 깨닫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기를 원해서였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울감이 오면서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이제 13살이 됐는데요. 바르미찌바 성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된 거죠. 모세오경 토라에 따르면 저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학교에서 저한테 잘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저는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 성적이 A였다가 D까지 떨어집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여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는 저한테 여름 캠프에 보내줬습니다. 동일한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부한테 아주 화를 냈어요. 제가 저주받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아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저주받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만을 부부가 원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프에 등록이 되기도 전에 그분들이 누군지를 찾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저주받은 걸 알고 계셨죠?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저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부부가 막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보고 비웃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인 저를 비웃었거든요. 그런데 웃으시면서 아니라고. 내가 웃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와 같이 웃고 있는 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아주 간단한 답을 주셨습니다. 더 있어. 소망이 있어. 그래서 제가 인생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제 인생에 모실 수 없다는 깨달음을 갖기 전까지는 하나님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저주받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부부께서 저한테 더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는 더 구하고 싶어졌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제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니 소망이 점점 샘솟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의사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플 때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지기 때문에 수의사한테라도 도움을 구하게 되죠. 제가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성경을 계속 읽어가게 되죠. 소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성경을 계속 읽어가게 됐습니다. 그 부부와 성경을 함께 공부하게 됐는데 신약은 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모세 오경과 예언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유대민족에게 주신 약속들이요. 그리고 저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예수아라는 이름은 몰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메시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죠.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상태에서 구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하나님을 너무나 원했으니까요.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길 원하신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들이라는 것의 의미도 몰랐어요. 아들로서의 역할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엄청난 기쁨으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예수와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일주일 동안 매일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성경 읽는 게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너무 어려웠던 부분들이 갑자기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한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 부부가 주신 성경을 제가 읽고 있었는데 혼자서 방 안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성령이라는 건 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제 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에게 나타나신 것 같았어요.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분을 대면하여 뵙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경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와 같이 제 위에 임하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들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순식간에 깨닫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순간이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정말 제가 영원히 바뀌는 역사였어요.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고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제가 영원히 바뀌는 역사였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을 행하는 가운데, 겪는 가운데 정말 많은 깨달음으로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항상 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았고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해야겠다는 야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양한 화려한 직업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통과하게 하셨고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모 없이 자랐던 젊은 아이가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잠재력을 보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그들을 향해서 인내를 품을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동안 공부를 하건 어떤 사역을 하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매일 저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저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믿음을 갖게 된 간증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공부함으로써 저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메시아께서 저를 구속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저는 영적인 심장 수술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처럼 그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여름 캠프에서 그 부부를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오늘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찬색의 뮤직비디오 찬색의 뮤직비디오 감사합니다.